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인원선택 김용택입니다. 법과정치의 10월 교육청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간결하게 해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설하지는 않고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10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10문제만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3번, 오른거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갑국이 어떤 가를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랍니다. 그래서 T대부터 T플러스 3대까지 의외의 구성 변화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표 밑에 보시니까 T에서 T플러스 3대에 갑국의 정부 형태나 의외 총 의석수 200석은 변함이 없고 무소속은 없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곧바로 기업 가볼까요? 기업에서 리얼이 모두 A당인 경우는 없다? 이게 만약에 대통령자라면 모두 다 A당일 수도 있지요. 기업에서 리얼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처럼 그냥 무조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니은. 리얼이 A당이다 이거. 리얼이 만약에 A당이다라면 그러면 T플러스 1대와 T플러스 3대는 여소야대의 정국이다라고 하는데 리얼이 A당이라면 T플러스 3대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D당이 행정부 수반을 배출하지 못했다면 결국 대통령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T플러스 1대에도 보시면 예, 1당이 지금 7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1당이 70석이다. 그렇다면은 그게 대통령을 B당이 배출했건 어떤 다른 정당이 배출했던 간에 무조건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니은은 맞는 선택지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디귿. 가가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이니다. 그러면 이건 이 나라 갑국은 대통령제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당이다 기억은 했는데 에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반드시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을 배출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디귿은 날리시고요. 자, 리얼. 가가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됨이라면 그러면 의원내각제가 돼요. 그러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T플러스 2대에 비해서 T대의 정국 안정 가능성이 높다. T대에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서 열림내각이 아니라 단독내각이고요. 그런데 T플러스 2대는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열림내각이지요. 그러면은 열림내각보다는 단독내각인 경우가 정국이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리얼은 동그라미. 그래서 ㄴ과 ㄹ에서 정답 4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처음에 코딩 어쩌고 저나 와서 복잡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오르면은 1, 틀리면은 0이다. 그런데 1 들어가면 램프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A. 상해죄 등의 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적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행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바로 배상명령 제도가 되겠죠.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서 형사상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게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민사상 배상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다. 불 들어와야 되겠고 A에. 자, B. 구속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예. 국가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 들어와야 되겠네요. C. 구속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잇따라 하겠으니까 틀리겠죠. 왜? 선고유예는 유죄 취지야. 유죄. 그렇죠? 유죄 취지라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D.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차는 국가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생명 또는 신체 피해를 당한 경우에 국한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불 들어와 있는 건 A하고 B만 해면 되니까 5번의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인데요. 자, ABC만 빨리 확정하면 답 나오겠다. 자, A는요. 예, 결의안 116개국의 찬성으로 116개국 정도가 들어간 경우는 총이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B는 예, 한 국가의 반대로 이게 부결되었다. 그러면 이 한 국가는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겠죠. B는 안보리가 되겠습니다. 자, C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걸 충분히 알겠죠. 자, 그러면 기역, C는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자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는 없고 안보리의 안건으로 가서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할 수는 있어요. 직접 제재는 안 된다. 자, 니은 A와 B에서 표결해서는 표결해서라고 했어요. 일국일표주의 맞아요. 자, 여기 총회 회원국도 한 나라당 한 표씩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나 비상임이사국 10개도 투표할 때는 한 표씩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둘 다 일국일표주의예요. 다만, 다만 이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은요. 예,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투표권의 효력이 더 큰 거지. 하지만 일국일표주의 자체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자, 이거 안보리 때문에 여러분들 니은에서 낚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한 나라당 한 표씩 투표하는 거는 맞아. 이 안보리에서도. 다만, 다만 그 반대표 상임이사국이 반대표를 던졌을 때는 그 위력이 너무나 크다는 거였죠. 디귿, 디 모든 이사국은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선출된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든 이사국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이잖아. 5개의 상임이사국은 선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이잖아. 그죠? 예,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가 총회에서 선출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리을. 예,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이 15명이 있는데 이 15명은 총회와 안보리에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니은, 니을에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